조심스럽게 노인복지사업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이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재개됐습니다. 노인복지 핵심정책인데다 강원도는 사업규모도 커서 답답했던 어르신들 사정에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발의 어르신이 힘차게 비지를 하고 나뒹기는 잎사귀들을 쓸어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습니다. 체육관 로비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으려는 어르신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범내내 문 밖을 나서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턱 달 만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생활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 꽉 막힌 노인일자리사업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난 3월 도내 18개 시군이 마련한 노인일자리사업 533개 가운데 93%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절반 넘게 재개됐습니다. 강원도 노인일자리사업은 1,900억 원 규모로 5만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어 강원도 실물경제와 복지에 큰 축입니다. 한 달에 30시간 일하면 27만 원을 벌 수 있어서 어르신들 빠듯한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쉼터 마을경로당도 철저한 방역을 거쳐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경로당 3,100여 곳이 모두 잠정 휴가 난 상태지만 조만간 문을 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자리사업과 경로당이 노인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뉴스 원석진입니다.